안녕하세요 여긴 제가 운동장 갈 때 많이 가는 지름길이고요 이 길로 가면 좀 빠른 길이다 보니까 다른 길보다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옆에는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에 올라간 쪽이고요 여기로 가면 마산운동장이라고 야구장이거든요 지금 야구장 하나 세 명 만들고 있어가지고 사용성 많이 덥네요 여기가 어디 올라가는 입구에 산으로 아우 더워 죽겠어요 바람쯤에 장난 아니다 여기로 들어가면은 운동장 가는 길이에요 운동장으로 가면은 이제 홍살로스와 우대마트가 가까워가지고 아 근데 이거 써도 되나? 광고 같기도 하잖아요 마치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아 방금 상관 아니에요 두 갈리길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이쪽으로 일단은 갈게요 우측으로 우측으로 왼쪽 왼쪽 왼쪽이요 오른쪽인가요? 우측이라고 하잖아요 우측으로 가볼게요 우측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teve pur write 사람 우측으로 가볼게요 이게 많이네요 아래 왼쪽 kı 동무 완전 찌는정도더위같아요 아무튼간요 운동량 바깥까지만 찍고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 여기가 운동장이에요 야구장이요 저희 맛았나보죠 여기가 운동장이에요 여기가 운동장이에요 여기가 운동장이에요 어깨지마 치고 와모야 일깨하라